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윤상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입니다. 무지개청소년이라고 할 때는 오늘 말씀드릴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북에서 온 탈북청소년 그리고 국제결혼 등으로 생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들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지원 또는 특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하면요. 그 청소년이 탈북청소년이건 다문화 청소년이건 청소년 자체의 특성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청소년기를 보냈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왠지 그 시절에는 부모님에게도 이상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심각하게 싸움을 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청소년이 아동기를 지나고 나서 성인이 되기 전과정 과도기에 있으면서 자기만의 세상이 좀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역과 자기 영역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감정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생기는 어떤 갈등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은 그 자체만으로도 약간 불안정하고 또 다소 방황하는 시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청소년 또는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들은 역시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이미 여러가지 혼란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이주하는 경험을 갖게 되면 새로운 문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이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좀 충분히 인지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에 앞서서 한 가지 같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 하나씩 말해보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음식 이야기 갑자기 식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 얘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그냥 평상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아무거나 한 번 한 5초 정도 나는 이거 정말 좋아한다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 평창 한우 꽃등심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듣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고기를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생선회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된장찌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스파게티나 이런 서양 음식 중에 어떤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굴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좀 몸 생각하시는 분 중에는 보신탕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들을 쭉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좀 정말 싫어하는 음식 그러니까 음식 중에서 좀 손이 잘 안 간다. 그런 음식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굴 있죠. 생굴. 저는 생굴을 먹으면 저도 모르게 입이 쭉 벌어지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뱉어내게 됩니다. 저는 굴을 못 먹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육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류 전혀 안 먹고 그런 걸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싫어하시는지 한 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개 중에는 김치류를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당근 심지어는 과일 중에 특정 과일을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에 앞서서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좀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마 가족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가족 중에서 정말 싫다고 하는 음식을 나는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 음식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이 싫어할 수 있고 반대로 남은 싫다고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렇게 서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을 저는 다문화적 감수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문화적 감수성이라는 것이 학문적 정의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길을 가다가 옷차림이 좀 특이하다 그럼 나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뒤로 힐끗 보게 되죠. 그것은 내 기준 혹은 내가 편한 방식과 다를 때 좀 이상한데 또는 저거 좀 괜찮은데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한테 너 왜 그렇게 입었느냐 또는 음식에 있어서 너 왜 이걸 싫어하느냐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다문화적 감수성을 저는 상대방의 무엇이든 그것을 그 사람 자체의 것으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폭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문화적 감수성이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번 사람이 있고요. 2번 3번 4번 5번 자 나라는 프랑스 미국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프랑스 국적자로 보이는 분은 이 1, 2, 3, 4, 5번 중에서 어떤 분으로 보이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그냥 직관적으로 이것을 뭐 이성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느낌으로 보시기에 몇 번이 프랑스 국적자로 보이시는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랑스 국적자는 4번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직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국적자. 네 한번 여러분들 여기 다섯 명의 사진 중에서 어느 분일지 생각해 보시고요. 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국적자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은 1번으로 나오고요. 끝으로 브라질은 2번입니다. 자 프랑스 국적으로 되어 있는 이분은 사실 그 아프리카계의 난민 출신의 후손입니다. 아프리카 쪽은 이제 내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내전을 피해서 유럽 쪽으로 많이 이제 그 난민들이 넘어갔었는데 그 난민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 미국 국적자로 되어 있는 이분은 사실 그 우리가 미국 사람 대다수는 이제 영국이나 이쪽에서 넘어간 그 백인 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부터 거주했던 토착민의 후손입니다. 그냥 원래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분이죠. 이 중국 국적자로 되어 있는 이분은 보기에는 뭐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 사람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분은 그 중국에서도 가장 그 중국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 서북단 쪽에 있는 신장위구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러시아계 소수민족의 사람입니다. 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 백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남아공은 오래전서부터 백인 사회와 흑인 사회가 좀 구분되어 있었죠. 그 백인 사회의 그냥 후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브라질 국적자로 되어 있던 이 여성은 일본계 브라질 국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다섯 명 중에서 내가 어느 나라 국적자인지를 혹시 뭐 세 명 이상 맞췄다 혹은 그 이상 맞췄다 이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맞춘 여러분들의 그 직관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국적자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사실 여기 있는 이 다섯 분들은 가장 소위 이 나라 출신 국가하고 매치가 되지 않을 분들만 사실은 선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췄다라는 것은 정말 좀 또 다른 능력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우리가 보통 편견이라고 그러죠. 편견을 가지고 봤을 때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여기 보시면은 남북 청소년 뭐 통화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남북 청소년의 이 북은 탈북 청소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북에서 온 탈북 청소년과 일반의 청소년들이 캠프를 하고 캠프 후에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숫자가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요. 이 6명의 친구 중에서 탈북 청소년으로 보이는 친구는 몇 번 친구입니까? 한번 사진을 찬찬히 한번 보시죠. 자 1번 모자 쓴 2번 뭔가 손가락 표시하고 있는 3번 주먹을 불꾼 지고 있는 4번 그리고 어딘가를 보고 있는 5번 6번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몇 번 친구가 탈북 청소년으로 보이시나요? 사실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탈북 청소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밖에 없겠죠. 뭐 혹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는 1번 친구하고 3번 친구가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청소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상으로나 특별히 북에서 왔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사진과 여기 사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외모상으로 또는 보이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은 그럴 것이다 라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탈북 청소년이라는 말은 좀 익숙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청소년도 좀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새롭게 자리 잡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그러니까 벌써 한 5개월 정도 됐군요. 그 12월 30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가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위기 청소년, 가출 청소년, 약물 중독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 등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국가가 어떻게 도울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법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18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들어간 용어는 새로운 용어로 자리 잡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는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가령 언론에서 많이 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써서 쓰이는 용어가 있죠. 가령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을 언론에서는 탈북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탈북자, 그럼 뭔가 이탈하고 놈자자 들어가니까 부정적이다. 표현 자체에서 부정적이니까 이걸 좀 바꾸자. 그래서 예전에 정책적으로는 새로운 터전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새터민이라는 말을 정책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 중에 자리 잡은 용어 중에 대표적인 게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자원봉사자라고 하기 그렇고, 그렇다고 뭔가 표현하기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도움이라는 말을 정책적으로 썼는데 이제는 그게 거의 일상용어처럼 쓰이죠. 이렇게 언론이나 사람들이 많이 써서 쓰이는 용어.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용어. 그 다음 끝으로 이렇게 법에 의해서 용어가 정리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주배경 청소년은 그전까지는 정책적으로 좀 써왔다면은 지금 올해부터는 법률상의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주배경 청소년의 첫 번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밖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 가지 우리 북한이탈주민, 다시 말해서 탈북자,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좀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나라의 영토죠.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왔다라는 표현이 좀 법상으로는 좀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밖이라는 용어로써 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몽골이 될 수도 있고 필리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또는 그런 지역에서 국내,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러나 여러 가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이들을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그냥 어느 날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무지개 청소년 센터에서 2010년도에 정책 용어로써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우리보다 앞서 그런 어떤 다문화적 사회로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온 독일 같은 경우도 이미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정책적으로 사용해왔고 그 밖의 유럽권이나 또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이주배경 청소년 등과 같이 본국으로 또는 본국에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검토를 해봤더니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가장 좀 바람직하겠다. 해서 지금 이 용어를 저희도 이제 제기를 하고 이게 이제 법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그냥 이주 청소년이면 이주 청소년이지 왜 이주배경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네, 이 배경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다문화가족은요.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하고 혼인을 해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죠. 그럼 이 친구들을 지금 우리가 보통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자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 그럼 이 아이들은 자체적으로는 이주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 중에 누군가는 우리나라로 이주해서 혼인을 했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주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들은 부모, 가족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경험이 있는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주 배경이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된 분이 탈북 청소년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자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의 통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숫자적인 내용을 아시는 것보다 그냥 추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 7천 명에서 12만 명, 다시 15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탈북 청소년은 아직 수가 적지만 그래도 2천 3백 명에서 2천 7백 그리고 3천 명.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청소년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탈북 청소년도 그 안에 보면 보호 결정이 난 청소년이 있고요. 비보호인 청소년이 있고 무연고 청소년이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호 결정 청소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북한에서 태어났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런 청소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북 청소년은 사실상 보호 결정 청소년이다. 법률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비보호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비보호라는 말은 사실은 좀 제한된 말이고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중국과 같이 제3국에서 태어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탈북 여성들이 주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때 중국 현지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법에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비보호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고 청소년은 말 그대로 연고가 없는 다시 말해서 직계가족 없이 혈혈단신 온 청소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문화 청소년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보통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에 이 국제결혼 중에 재혼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도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서 혼자가 되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분도 그 현지 국가에서 결혼을 했다가 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서 혼자가 되신 그런 분들끼리의 재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국에 있는 자녀도 같이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해서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도 현재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하나의 그냥 정책적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고 있다시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안산 지역에는 아주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또 그만큼 거기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크게는 이주배경 청소년 중에는 북에서 온 탈북 청소년도 있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 청소년도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볼 때는 탈북 청소년 쪽에서도 보호결정인 청소년 비보호 무연고 그 다음 다문화 가정에서도 국제결혼에 의한 가정 중도입국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탈북 청소년이든 다문화 청소년이든 소위 이주 경험이 있거나 이주배경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적응이나 또는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왜 병 중에도 똑같은 감기라 할지라도 원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 걸린 원인이 그럼 처방을 좀 달리하죠. 마찬가지로 이들 청소년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각 대상마다의 좀 그 차이점 그 원인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에 맞게 좀 그 특성에 맞게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뭔가 법적인 개념까지 세세하게 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탈북 청소년의 개념은 우선 군사북예선 이북지역 다시 말해서 북한 지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인데요. 이 중에서 이 청소년은 현재 나이로는 나이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나이 규정이 따로 없는데 그 같은 법의 시행령에 보면 무연고 청소년이라고 하면서 직계 존속이 없는데 24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탈북 청소년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로 온 청소년 중에서 24세 이하는 탈북 청소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을 정의하는 청소년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이 있는데 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온 24세 이하로 보면 되겠고요. 이 비보호 청소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3국 특히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보면 되고 이 법 북한이탈주민보험이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소위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체류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제약현황을 보시면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4월 통계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600명이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실 것은 초등학교에 비보호 청소년, 비보호 학생이 북한 출신 청소년보다도 많습니다. 그만큼 제3국에서 우리 탈북 여성들이 출생한 자녀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흔히 얘기하는 보호 결정이 난 청소년들도 있지만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탈북 가정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거주하고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들을 탈북 가정의 자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에서 중국 현지 사람과의 사이에서 출생했으므로 이 아이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어떤 정립된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 시각들이 존재하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계속 논란이 좀 있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좀 수가 특히 비보호 숫자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탈북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로 북한이 탈주민이 입국한 지 본격적인 흐름으로 보면 약 한지 한 12,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다시 말해서 1990년대까지는 거의 소수만 우리나라로 왔고 2001년 이후부터 탈북해서 국내로 입국하는 수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있다가 그 사이에서 출생하는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좀 설명 중심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좀 사진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이제 직접 다 찍은 사진들인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이 강이 바로 두만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한반도가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라고 하고 지금 보고 계신 위치는 여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으로 이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죠. 제가 이곳을 가보니까 두만강 쪽은 보시는 바 같이 좀 강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탈북이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폭이 이만큼 좁지만 또 하나 이 수심도 수심도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키를 넘기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영을 특별히 못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탈북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곳이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리면 걸어서도 탈북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북한과 중국은 자연 국경으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탈북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과정의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탈북이 아주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원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정면이고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런 초소가 있습니다. 이 초소에는 군인이 지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탈북하는 사람, 반대로 중국에서 무언가를 들여오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간격이 뭐 한 500m, 500m 간격으로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만큼 탈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좀 반증하는 것이고 탈북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북한 사회가 좀 온전하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산 시내인데요. 이 사진은 2007년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녀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돼 있는데 여기 혹시 이 집집마다 이렇게 지붕들이 지붕 위에 보면 이렇게 굴뚝이 있습니다. 이 굴뚝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난방 자체가 개별난방인데 이 개별난방이라는 게 뗄감을 떼는 거죠. 뗄감을 뗀다는 것은 우리처럼 춥다고 보일러를 틀거나 덥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밥을 해 먹을 때도 또는 난방을 할 때도 뗄감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북한 주민과 우리 남한 주민은 뭐 이 가치관, 사상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주 원초적으로는 의식주 자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뗄감을 떼면서 난방을 하거나 취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획하고 그렇게 설치하지 않는 이상 그러긴 쉽지 않겠죠. 반대로 북한 주민 대부분은 이렇게 집안에 굴뚝이 있을 만큼 난방과 취사를 뗄감을 떼서 하게 됩니다. 산을 보면요. 이 산 어딜 보나 정말 북한의 대부분의 산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없고요. 이렇게 뭔가 구역처럼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다 뭐냐면요. 개간을 해가지고 여기에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작물을 심는 거죠. 알다시피 북한은 평지보다 산악지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지 자체가 워낙 부족해요. 그리고 식량난이 많이 가속화되면서 이 산을 이제 밭으로 많이 개간해서 경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떤지를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나무들은 다 벌목을 해서 뗄감으로 쓰거나 집을 짓는데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집중해서 내리면 다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럼 산사태도 나고 홍수도 나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우리 보통 대북 지원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때 어떤 곳에서는 그래서 아예 그런 논란 자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나무 심는 걸 지원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 조금 뭐랄까 저도 찍을 때는 이 사진 지금까지 보신 사진들은 다 제가 직접 이렇게 접경지대에 갔다가 이렇게 제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뭐 특별한 기능이 좋은 특별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맞닿아 있으니까요. 이 사진에서는 요분 요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찍을 때 당시에는 저도 몰랐는데 찍고 났더니 이분의 옷에 이게 아주 안 익었죠. 네. 붉은 악마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약간 저도 좀 의아했어요. 북한 현지 주민이 붉은 악마티를 입고 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얘기를 좀 길게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역시 제가 좀 우연히 찍었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중국에서 중국에서 배를 타신 관광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트를 타고 보트를 타고 이렇게 빙빙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깜짝 퀴즈를 내자면 여기 여기는 북한은 신의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의주인데 그러면은 이 강은 두만강일까요? 압록강일까요? 네. 압록강이죠. 압록강은 이제 그 서해안 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폭도 깊고 수심도 깊어서 이렇게 배가 다니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트를 타다가 갑자기 배를 대더니 이건 수박이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을 이 아주머니한테 막 넘깁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배가 밀리지 말라고 이렇게 끈을 잡고 계시고 군인 아저씨는 이거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중국에서 보트를 탄 저 사람들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과 북한 신의주 쪽에 있는 저분들은 어느 날 어디에서 만날지 정확히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는 이렇게 끈잡아 주시고 아주머니는 물건을 받고 군인 아저씨는 여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건 그만큼 이런 밀수가 아주 성행한다는 겁니다.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북한 내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군인 아저씨 이 군인 아저씨는 이 상황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는지 봐주고 계십니다. 이건 뭐냐 뇌물을 받은 거죠. 감시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좀 부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 사회가 어떤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사진에 붉은 악마 티가 저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가끔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또는 영화가 불법 복제돼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걸 북한 주민들이 많이 보고 옵니다. 예전에 탈북한 분들 중에 일본까지 배를 타고 넘어갔다가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왜 탈북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중에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동경을 하고 그래서 탈북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불법 복제된 그 남한 드라마를 몰래 숨어서 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북한 사회에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탈북해서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이미 탈북해서 정착한 가족들이 남은 가족들을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북한 중에서 이쪽 지역 여기가 이제 함경도인데요. 참고로 2011년 4월 기준으로요. 2011년 4... 아 201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약 2만 3천 명 정도입니다. 2만 3천 명인데요. 이 중에 이 함경도 출신이 약 70% 정도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열로 두만강이 흐르는데 이쪽이 좀 탈북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70% 정도가 이 함경도 출신이다. 그래서 탈북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몽골까지 넘어가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 광활한 중국 대륙을 횡단해 갖고 베트남 국경을 넘고 이곳 캄보디아까지 넘어가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역시 광활한 중국 대륙을 횡단횡단해서 미얀마 라오스 국경을 지나서 태국까지 거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배를 타고 오는 경우도 좀 있죠. 그래서 우선 탈북을 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다 거칩니다. 대부분 중국을 거치고요. 그 중에서 몽골 아니면 캄보디아 그 다음에 태국 이렇게 주요한 나라들이 있는데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함경도 출신의 사람들이고 많은 수는 태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통계를 내봤어요. 탈북을 해갖고 중국을 거쳐서 제3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약 평균적으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약 23.5개월 그러니까 사실상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비자나 이런 걸 발급받아서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숨어 지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잡히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평균적으로 저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분단된 상황에서 또 북한의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은 지속될 일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 내의 변화도 필요하고 그런 변화 과정이 곧 통일과 관련돼서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잠시 정리를 해보면 탈북 청소년 중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청소년들이 있고 제3국에서 출생한 그런 청소년도 있고 아예 부모 없이 미성년 나이에 혈혈단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함경도 출신이고 중국을 거쳐서 몽골과 태국 등을 거쳐서 들어온다. 이렇게 오는데 약 평균 2년 정도가 걸린다. 그럼 이어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